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학년도 거의 6월 36번 지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Touch receptors are spread over all parts of the body, but they are not spread evenly 촉감 수용체는요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 퍼져 있냐면 몸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they are not spread evenly, 골고루 퍼져 있진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촉감 수용체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촉감 수용체는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만졌을 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Most of the touch receptors are found in your fingertips, tongue, and lips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는 발견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손가락 끝과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손가락 끝을 만지거나 입술이나 혀를 만지면 더 자극이 세게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촉감 수용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for example,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자, 그래서 on the tip of, 뭐뭐의 끝에는 여러분들 각각 손가락 끝에는요 예를 들어서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약 5,000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촉감 수용체가 있습니다 In other parts of the body, there are far fewer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적은데요 In the skin of your back, the touch receptors may be as much as 2 inches apart 여러분들의 등에 있는 피부에는 이런 촉감 수용체들이 약 2인치만큼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You can test this for yourself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Have someone poke you in the back with one, two, or three fingers 자, have 하면 여기서는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poke, 찔러 보도록 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을 등에서, 뒤에서, 하나나 두개나 세개의 손가락으로 And try to guess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그리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를요 If the fingers are closed together, you will probably think it was only one But if the fingers are spread far apart, you can feel them individually 만약에 손가락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오직 하나라고 하지만 손가락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각각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Yet if the person does the same thing on the back of your hand, with your eyes closed, so that you don't see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한 개로도 찔러 보고, 두 개로도 찔러 보고, 세 개로도 찔러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손등에다가 그렇게 해본다면 여러분들 눈을 감은 채로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는지 보지 못하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로 손등에다가 같은 것을 한다면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easily 여러분들은 아마도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Even when the fingers are closed together 손가락이 가깝더라고요 손등에는 촉감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한 개, 두 개, 세 개 해도 다 알아차릴 수 있는데 등에는 촉감 수용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가까이서 하다보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옆에 친구나 부모님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주제는 우리 몸의 촉감 수용체는 몸 전체에 고르지 않게 퍼져 있다 Touch receptors are spread over all parts of the body but they are not spread eve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한번 볼게요 Touch receptors, 촉감 수용체들은 우리 몸 전체에 not spread evenly 되게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균일하게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Most of the touch receptors, 대부분의 그런 촉감 수용체는 손이나 혀나 입술에 모여 있고 In other parts of the body, 몸의 다른 부분에는 far fewer, 훨씬 더 적은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과 손등을 터치한 손가락 개수를 맞추기라는 예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문 독해 도움되시기 위해서 제가 문법 설명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e spread over did이 하면은 뭐뭐에 걸쳐서 퍼져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뭐에 걸쳐서 퍼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태죠 are found 이제 얘는 find, found, found에서 나온 거고 만약에 found, founded, founded 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얘는 발견하다, 찾다가 아니라 설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on the tip of a 하면은 a의 끝에 그래서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여러분들 손가락 각각의 끝에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as much as 하면은 뭐뭐만큼 많이 그래서 2인치 떨어진 만큼 많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촉각 수용체들은 아마도 2인치만큼 많이 떨어져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밑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have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에는 총 3가지 make have 넷이 있는데 얘네들은 목적어가 뭐뭐를 하게 시킨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역동사 다음에 make have l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pork는 몸으로 찌르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have someone 시켜라 그 다음에 and try 한번 도전해봐라 노력해봐라 try to guess 추측해보려고 노력해봐라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해서 여기서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같은 경우에는 이 guess의 목적으로 쓰인 을문사절인데요 이 을문사절 같은 경우에는 how many fingers 여기까지가 을문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the person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if the fingers ar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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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퍼지다가 아니라 지금 수동태로 쓰여서 퍼져지다 spread를 만약에 spread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자동사로 퍼지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동사 목적으로 쓰이게 되면 퍼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지금 pp 수동태로 쓴 거예요 네 spread 는 3단 변화가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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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are spread 라고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ead your eyes closed 있는데 이렇게 rea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ing나 pp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되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ith your eyes closed 여러분들의 눈을 닫으면서 감으면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will be able to tell 여러분들은 be 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ell은요 구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여러분들은 아마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이렇게 한번 36번 봤습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한 편이었고 문법 포인트도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법 포인트들은 최소한 다 알게 알도록 좀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수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 37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